할렐루야, 오늘의 묵사는 어떤 말씀은 11기상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라 오라. 하메,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해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지,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해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해를 더욱 무겁게 하였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지, 또 어떤 일을 먼저 할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지, 이러한 선택 등은 우리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러한 분별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혜의 원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누호부왕 왕의 이야기입니다. 누호부왕 왕은 세 가지의 큰 잘못을 했습니다. 첫째는 공동체의 요청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숙한 사람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숙한 사람들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이 세 가지 잘못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분별의 시혜를 가질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잘못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요청을 거절한 잘못입니다. 누호부왕 왕이 세겜에서 왕위로 주기했습니다. 세겜은 언약의 땅 그리고 이스라엘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그곳에서 누호부왕 왕이 백성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자마자 그는 백성들의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이드 왕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누호부왕에게 세겜에서 왕 지기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세겜은 언약 갱신의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하고 또 북쪽 이스라엘 지파의 동조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요로부왕을 애굽에서 불러나 누호부왕을 만나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로부왕을 누호부왕에게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누호부왕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이고 긍정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성취이기도 합니다. 앞선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불순종한 솔로몬에 대해 심판을 계획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이드 왕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궁유를 베푸셨기에 누호부왕이 세겜에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 백성의 요청대로 솔로몬 왕이 고역과 무거운 몽예를 가볍게 해주었다면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부왕은 말씀을 통해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알았지만 먼저 나라를 빼앗기보다 누호부왕 스스로 선택을 통해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이드 왕의 언약을 기억하시므로 누호부왕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은혜와 궁유를 베푸셔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세겜에서 모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부왕이 예고배에서 올라와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함께 당장 누호부왕을 몰아내 반역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대신에 여러부왕과 이스라엘 회중은 솔로운 왕이 요구한 무거운 노역과 세금을 가볍게 해주시면 누호부왕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한청합니다. 그러나 누호부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기회를 잡지 못하고 3일 동안 생각할 시간을 갖겠다고만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한 노동자나 세금 납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약의 인원이고 바로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그는 솔로몬의 무거운 몽예와 또 고여교에 지쳐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호부왕 왕에게 하나의 함정인 요청을 했습니다. 왕이 되시면 무거운 몽예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이 요청은 단순히 물질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안녕과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한 요청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이드 왕에게 언약하셨고 또 그 언약은 누호부왕 왕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호부왕 왕은 이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러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자원 그리고 공동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또 성길지에 대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이익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우선시하며 선택하진 않는지요. 누호부왕 왕이 이러한 잘못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공동체의 요청과 피로를 무시하면 그 결과는 분열과 혼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공동체의 이익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누호부왕 왕은 지혜로운 조언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누호부왕 왕은 여러 방안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받고 3일간 숙고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 숙고의 시간 동안 그는 아버지 솔로몬의 지혜로운 조언자였던 노인들에게 은혼을 구하려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분명히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솔로몬 왕이 오셨던 노인들은 누호부왕에게 섬기는 왕이 되려고 지혜로운 조언을 합니다. 그들은 누호부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제시하고 노역의 문제를 풀기 위한 열쇠로 섬균의 왕이라고 제시한 것입니다. 이 조언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지혜로운 조언입니다. 섬균의 리더심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섬균의 왕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누호부왕 왕은 이 지혜로운 조언을 무시하고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누호부왕이 세계면서 왕이 될 수 있도록 궁유를 베풀어 주셨을 뿐 아니라 솔로몬의 대작자들로 세워진 여로부왕과의 만남을 통해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생활 속에 노인을 보내주십니다. 이 노인들은 물론 물리적인 나이가 많을 수도 있지만 혹은 지혜와 경험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조언은 하나님의 지혜와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조언을 무시하거나 거절한다면 그 결과는 누호부왕 왕처럼 참담할 것입니다. 누호부왕 왕이 노인의 조언을 무시한 순간 그의 왕궁은 분열의 길으로 접어듭니다. 그의 선택은 단지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고 또 그 결과로 공동체는 분열과 혼란을 맞이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성숙한 사람들의 조언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뿐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도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누호부왕 왕이 저지른 세 번째 잘못은 바로 미숙한 사람들의 조언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누호부왕 왕은 성숙한 노인들의 지혜로운 조언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자란 미숙한 어린 사람들의 조언을 따릅니다. 그들은 노인들의 섬기는 리더십과 정반대로 강압적이고 지배적인 리더십으로 백성에게 행사하라고 충고합니다. 이 어린 사람들의 조언은 누호부왕에게 치명적입니다. 그 결과 백시동들의 민심을 잃고 또 왕국이 분열로 이루어지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공동체에 큰 선처를 주었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무시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과 지혜를 무시하고 또 미숙한 판단을 행동할 때 얼마나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누호부왕 왕의 삶에서 본 세 가지의 큰 잘못 첫째 공동체의 요청과 피로를 무시하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이룰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성숙한 사람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무시하면 장기적인 성공과 안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셋째 미숙한 사람들의 조언을 따르면 공동체와 나 자신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정,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우선시하고 또 성숙한 사람들의 조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러한 원칙을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도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가려면 지혜롭게 선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 선택과 행동이 곧 우리의 삶을 결정짓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주시길 원하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삶을 승리하며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궁율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그 지혜가 단순히 인간의 지혜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의 이론으로 살아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궁율과 또 사랑과 정의가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마주하는 여러가지 실험과 또 결정해야 될 사항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운 좋은 운을 따르게 하시고 또 성김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운에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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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